응? 영채 일어나봐. 영채야. 친구가 왔다. 영채야. 나 왔어. 준하. 이건 선물. 고마워. 이쁘다. 오랜만에 네가 오니까 학교가 다 화나다 막은 채. 안 그러니? 기운 내. 니네 집 얘기 대강 들었는데. 그러니 흔해. 지영이랑 유나한테는 말하지마 준효야. 그냥 좀 아파서 안 간 걸로 해줘. 창피해. 어. 알았어. 그럴게. 너 그 형 생각하니? 어디 가버리고 없다며. 곧 옳티지 뭐. 너 안 간 줄 알면 되게 좋아할 텐데. 연락 좀 하지. 그 형도 어디 간 줄 네 생각 안 하겠니. 유나랑 지영이도 잘 있어? 몰라 나. 걔들 통화 안 만났어. 전화해 볼까? 그래. 영채 캐나다 갔어요 아줌마. 안 갔어. 내가 영채 엄마 친구인데. 영채 엄마를 급히 찾아야 해서 그래. 캐나다 갔어요. 정말이에요. 안 간 줄 아는데 왜 그래. 학생 좀 가르쳐줘. 영채 엄마를 급히 만나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. 여보세요. 영채야. 영채야? 어. 너 지금 어디야? 도서관아? 학교? 너 지금 학교 왔어? 영채 지금 학교에 왔대요. 그래. 지금 바로 갈게. 어? 누구세요? 어머 아가씨. 언니. 집안에 아무도 없지? 아 저 어머님은 계시고요. 저 서방님하고 동서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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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고. 나 찾아온 사람들. 아 없어요. 아 그럼 빨리 문 좀 열어 빨리. 아 네네. 영채야. 영채야. 유나 지영아. 너네 엄마 친구분들이시래. 박사장 딸이지 너. 나 한 번 봤지? 엄마 어딨니? 엄마만 만나게 해줘. 엄마? 아주머니들 누구세요? 엄마 친구분들 아니셔? 너희 엄마 어딨니? 엄마한테 안내해라 빨리. 어? 왜 이러세요. 엄마. 왜 이러세요. 왜 이러세요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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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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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채야.